일반 소비자분들 그리고 고함량을 원하시는 분들 게다가 아이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비타민C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C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최근에 회사에서 너가 아무리 대표라도 그렇지 회사에는 도움이 안 되는 유튜브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 시간에 회사 일을 더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채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제품 리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기준에 충족이 되는 요소가 있어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의뢰가 들어오는 제품들이 한 달에 서른에서 마흔 개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씩 리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세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이탈스푼의 메가 비타민C 3000 비타민C를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을 메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스틱 분말 제품이고 한 포당 비타민C를 3000mg 제공하는 메가도스용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메가도스를 안 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고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이면 좋은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또 알약 타입을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요즘은 알약보다는 무조건 분말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틱 한 개에 비타민C가 3000mg 들어있고요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타민C 100% 제품이 되겠습니다 비타민C는 영국산이 쓰였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 코팅 비타민C, 중성 비타민C, 천연 비타민C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에 사용된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가 되겠습니다 비타민C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비타민C 파헤치기 1부, 2부, 3부 이 세 가지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 제품 스틱포를 뜯어보면 입자가 굉장히 고운 비타민C가 나옵니다 비타민C는 입자가 큰 크리스탈 타입과 입자가 고운 파인 타입이 있고요 파인 타입 중에서도 입자가 더 고운 울트라 파인 타입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파인 타입이 쓰였습니다 사실 효과는 크리스탈, 파인, 울트라 파인 다 똑같습니다 가끔 암환자분들이 저한테 울트라 파인 제품을 찾으시는데요 울트라 파인이라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굳이 울트라 파인을 찾으실 분들 계시죠? 이 제품을 만든 바이탈 스푼에서 울트라 파인 제품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뜯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신맛을 잘 먹어서 한 번에 한 포를 다 먹지 못하지만 조금씩은 먹을만 하고요 아이셔라는 사탕 있죠? 그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신 수준입니다 오셔 제가 앞에서 이 제품 아이들한테도 먹일만 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제 아이들한테 다른 건 안 먹여도 비타민C는 가끔 먹이거든요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감기근이 있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날 때 먹이시면 좋은데 맛이 레몬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신맛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릇에 300mg 정도 부어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게끔 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신맛을 잘 못 먹는다 그러면 티스푼에 이 정도씩 부으면 300m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주스나 요거트에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트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게요 분말이 뭉쳐서 되게 잘 저어줘야 돼요 아까 느꼈던 신맛 전혀 없고요 요거트 맛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아이들도 잘 먹고요 이쯤 되면 스틱 하나에 3000mg인데 아이한테 300mg 주고 나면 나머지 2700mg은 어떻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타민C가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긴 하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몇 번 접으셔서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2, 3일은 문제 없거든요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나눠 먹이셔도 되고요 아이가 먹고 남은 건 부모님들 드세요 비타민C 드시면 좋잖아요 어쩌다 보니 아이들 먹는 법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성인분들은 제가 좀 전에 먹었던 것처럼 분말을 그대로 드시고요 아니면 물에 타 드셔도 됩니다 메가도스를 안 하시거나 메가도스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절반 이하로 드셔야 되겠고요 제가 예전에 피곤하거나 몸이 으스스스할 때 비풀타, 비타민 플러스, 타이레놀 드시고 주무시면 좋다고 했죠? 이 제품도 그렇게 타이레놀과 함께 드시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일 수 있으니까요 식후에 드셔야 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비타민C가 빛에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C 분말을 물이나 음료에 섞으셔서 투명한 병에 담아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타500 보시면 병색이 불투명하죠? 그게 비타민C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 건기담 너는 무슨 메가도스 제품을 아이한테도 먹이고 메가도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먹으면 좋다고 하냐 생각 드시죠? 자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비타민C를 어떻게 먹으면 좋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이 제품은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다만 제가 아이들과 일반 성인분들 대상으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린 것은요 제가 알려드린 보관 방법과 섭취 방법을 활용하셨을 때 양질의 비타민C를 비교적 착한 가격에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고함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메가도스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비타민C 효과가 좋다는 것이겠죠? 흔히 비타민C를 영양제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항산화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을 유지시키는 데도 필요하고요 체내에 쌓인 납과 수온을 배출하고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감기 예방과 감기 증상 호전에도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 면역제품 고르는 법 영상에서 어설픈 면역제품 드실 바에는 비타민C 드시라고 했죠? 그렇긴 한데 저는 솔직히 하루 10,000mg 이런 초고함량 메가도스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6,000mg씩도 많이 드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메가 비타민C 3000 제품이 제공하는 하루 3,000mg 정도가 메가도스로는 적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6,000, 1,000 이렇게 드실 때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작용 때문이죠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이나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탈스푼의 메가 비타민C 3000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퀄리C라는 로고가 보이는데 DSM사의 비타민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붙이는 로고이고 퀄리C 말고도 퀄리B, 퀄리D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DSM사 원료를 사용하고도 이런 퀄리 마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많아서요 비타민 제품 고를 때 꼭 확인해야 되는 마크는 아닙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즘 이렇게 친환경 상자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종이나 잉크보다는 이런 스틱이에요 이런 스틱포 자체가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매우 우수한 식품 포장제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아직 대체제가 없는데 곧 좋은 대안이 나타나겠죠? 이번 시간 바이탈스푼의 메가 비타민C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밑에 댓글 보시면 제품 구매 링크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만 제공하는 링크고요 들어가시면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수수료 떨어지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제품을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만 구매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3,000ml 단어도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전혀 문제없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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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